안녕하세요 호얀입니다 오늘은 제가 순전히 궁금해서 구입한 문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까볼게요 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사고 싶은 색이 계속 품절이 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구입하게 됐어요 짠! 평범한 외관의 샤프와 샤프심으로 보이지만 실은 알록달록한 색이 들어간 컬러 샤프심입니다 유니컬러 샤프심은 심 굵기에 따라 0.5mm, 0.7mm 두가지의 심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0.5mm는 레드, 핑크, 오렌지, 그린, 민트 블루, 블루, 라벤더 그리고 여러 색을 랜덤으로 넣은 믹스심이 있어요 0.7mm는 색상 종류는 동일하지만 믹스심이 없습니다 저는 주로 0.5mm 짜리를 쓰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0.7mm 블루심을 추가로 사봤어요 또 이 샤프심에 맞춰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샤프들도 사봤습니다 샤프는 총 세 자루를 샀는데요 두 자루는 컬러 샤프심의 색에 맞춰서 나온 샤프를 샀습니다 참고로 이 샤프들은 바디색과 같은 샤프심 두개가 기본 내장되어 있어요 사이즈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0.5mm는 투명 바디, 0.7mm는 불투명 바디에요 동글동글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이 샤프는 달리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뒤에 작은 지우개가 들어있네요 그냥 귀엽습니다 귀여우니까 사긴 산건데 아무래도 바디에 고무패킹이 없어서 오래 사용하긴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컬러 샤프심과 색을 맞춰서 나온 거라서 색이 샤프심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용할 때 헷갈리진 않을 듯 합니다 저는 1100원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다른 샤프들보다 조금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추가로 3가지의 색을 한 자루의 샤프로 쓸 수 있는 3색 컬러 샤프도 샀습니다 이건 0.5mm 심경으로만 있더라고요 바디 뒷부분에는 작은 지우개가 들어있습니다 3색 멀티펜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으로 레드, 오렌지, 블루 샤프심이 내장되어 있고요 샤프 유닛의 겉면 또한 각각 컬러에 맞춰 레드, 오렌지, 블루로 되어 있어요 직관적으로 색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겠죠? 샤프심은 색을 한번 선택한 후 반복해서 눌러주면 샤프심이 나옵니다 처음엔 이 방법을 몰라서 헤맸는데 익숙해지니까 편하더라고요 샤프를 바꾸어 쓸 필요 없이 3가지의 색을 한꺼번에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본 레드, 오렌지, 블루가 마음에 안 들면 리필 샤프 유닛을 따로 구입해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펜 색상 바꾸듯이 샤프 유닛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샤프 유닛은 흰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레드, 오렌지, 블루 외에 다른 색의 샤프심을 넣어 사용해도 깔끔할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샤프 유닛 겉면을 흰색이나 아니면 투명으로 했으면 추가로 이렇게 살 일이 없었을 텐데 일종의 상술... 상술 같았어요 문구류 쓸 때 깔맞춤해서 쓰고 싶으면 샤프 유닛이 있으니 이걸 추가로 사세요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직접 사용해서 발색과 굵기를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0.5mm 샤프심 처음 사보는 거라 어느 색이 좋을지 모르니까 각 색상의 샤프심을 하나씩 사는 건 돈 낭비일 것 같아서 모든 색이 랜덤하게 들어있는 믹스심을 사봤습니다 믹스심은 랜덤하게 총 20개의 샤프심이 들어있어요 뚜껑을 옆으로 밀어서 오픈한 후에 꺼내 봤습니다 샤프심 길이는 6cm 평범한 샤프심의 길이입니다 색상은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레드, 핑크, 오렌지, 그린, 민트 블루, 블루, 라벤더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었어요 라벤더만 2개 들어있고 나머지는 모두 3개씩 들어있었습니다 도저히 색을 고르지 못하겠으면 믹스심만 사서 실험해 보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이 샤프심을 제가 구입한 샤프와 기존에 갖고 있는 샤프에 다 넣어서 하나씩 발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 레드 부드럽고 발색도 좋았습니다 진하게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필기하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오렌지, 레드보다는 연한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진하진 않았어요 핑크, 좀 심하게 연하게 나오는 편이라 사용할 때 힘을 더 주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쓸 때 뻑뻑해서 좀 불편했어요 그린, 기대보다 진하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던 색입니다 잘 보이려면 꾹꾹 눌렀어야 할 것만 같더라고요 좀만 더 진해도 좋을 텐데 이 점이 아쉬웠습니다 민트 블루, 개인적으로 핑크와 민트 블루가 색이 많이 연해요 색상마다 진함과 연함의 발색이 달라서 색의 호불호와 관계없이 이 부분은 살 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블루, 기대 없이 샀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색입니다 발색도 잘 나오고 부드럽고 색도 생각보다 차분한 블루여서 좋았어요 0.7mm도 블루를 샀는데 잘 샀다 싶더라고요 라벤더, 제 눈에는 제일 예쁜 색이라 두 통을 미리 더 구입해 놨습니다 발색이 제일 좋고 부드러웠어요 블루가 기본 컬러라면 라벤더는 컬러심 중에서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색이라 좋았습니다 이번엔 지우개로 잘 지워지나 한번 지워볼게요 종이에 따라서 혹은 지우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든 색상이 잘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리뷰 중에 잘 안 지워진다는 평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흑색 샤프심을 쓰고 지우는 것처럼 잘 지워지니까 애니메이션 색연필 쓰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흑색 샤프심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컬러 샤프심이 연하게 보입니다 이번엔 일반 필기하는 노트에 써 볼게요 발색이 좋은 레드, 라벤더, 블루는 노트에 사용하니까 필기감도 좋고 색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하지만 발색이 연한 샤프심들은 가독성이 떨어졌습니다 연하게 나오는 것들은 글씨를 쓰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제 0.5mm와 0.7mm의 굵기 차이도 시험해 볼게요 같은 블루 컬러의 샤프심의 선 굵기 차이는 이러합니다 아주 미세한 굵기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너무 큰 차이는 아니더라고요 딱 적당한 차이? 평소 0.5mm를 사용하지만 발색이 연한 색의 경우 0.7mm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막상 쓰니까 0.7mm도 사고 싶은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릴 용으로 쓸 거라 제가 평소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색연필과도 선을 비교해 봤어요 확실히 컬러 샤프심은 색연필보다 심이 가늘고 선이 깔끔하더라고요 색연필만큼 썼을 때 부드러운 필기감은 아니었지만 작은 그림이나 세심한 묘사를 할 때에는 좋을 듯 했습니다 색연필 쓰면서 가는 선은 매번 연필깎기로 깎아야 해서 또 불편했거든요 샤프심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라벤더, 블루, 레드가 비교적 발색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핑크, 그린, 민트 블루는 비교적 연한 편이에요 특히 핑크가 심하게 연했습니다 샤프심 중 선명한 발색을 원한다면 0.7mm의 조금 굵은 심경을 선택하시거나 레드, 블루, 라벤더 중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한 발색은 핑크나 민트 블루가 제일 연했어요 굳이 7가지 색 중에 색을 골라야 한다면 취향껏 사는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발색이 연하게 나올까 신경 쓰인다면 0.5mm 대신 0.7mm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샤프심이 색상과 관계없이 고르게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어떤건 연하고 어떤건 진해서 발색 차이가 있는게 아쉬웠습니다 이 컬러 샤프심이 필기하면서 강조하거나 그래프 그리기 혹은 말풍선 등을 그릴 때의 용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연하게 나오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밑그림을 그리거나 러프 스케치 등을 할 생각으로 산거라 연한 것도 좋고 진한 것도 좋아서 상관 없었지만요 제가 평소에 지우개에 잘 지워지는 색연필을 사용하는데요 가끔 정말 세심한 가는 선을 써야 하는 드로잉을 할 때에는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연필깎이로 계속 깎아줘야 하는데다가 선이 뭉개지기도 하고요 샤프심은 그런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발색이 생각했던 것만큼 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던 것보다 힘을 줘서 꾹 눌러가면서 써야 했어요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게 된다면 0.7mm 위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색 멀티 샤프의 경우 왜 판매하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색을 너무 다양하게 쓰면 매번 샤프를 바꿔가면서 써야 하는 게 귀찮더라고요 여러가지 색을 쓸 거면 사볼만은 하지만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샤프심을 보충해야 할 때마다 유닛을 뽑아야 하는 뽑아서 샤프심 넣고 다시 끼워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한 자루 정도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7가지 색이잖아요 그렇다고 두 자루 사야지 이러는 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컬러 샤프심과 샤프를 사서 써 봤습니다 요걸로 공부도 하고 그림도 신나게 그려 볼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유튜브 멤버십 후원해 주신 김진아님, 나개인님, SNM맘님, 창화정님, 니냐뉴님, 세부미님, 되끼님, 그리고 키은박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